예 안녕하세요 이 피아노는 sx 라고 하는 브랜드의 피아노고 디자인웨이 바이 스타인웨이 앤 선스 라고 써있죠 여기 그러니까 스타인웨이 피아노에서 이거를 이제 디자인하고 뭐 감수하고 테스트하고 뭐 외주를 맡겼다는 그런 뜻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sx 라고 되어있고 123cm 짜리 피아노 업라이트 피아노 입니다 상태는 보시다시피 거의 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해머 상태 보면 굉장히 깔끔하구요 그래서 터치나 이런게 정말 좋습니다 어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갖고 싶던 사람이 만약에 이런 업라이트 피아노가 필요한데 좋은거 갖고 싶다 하면은 무조건 이거 사면 됩니다 뭐 가와이나 저기 뭐 야마하 이런거 보다 훨씬 뭐랄까 음이 풍부하고 좋아요 그래서 정적인 곡을 치던 뭐 빠른 곡을 치던 좋을거 같고 이 건반 느낌도 매우 이렇게 뭐랄까 또랑또랑 하면서도 깊은 그런 음이 느껴집니다 진짜 스타인웨이가 뭐 부럽긴 부럽지만 뭐 이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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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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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까 200만원 정도의 이런 중고피아노가 이정도 음색을 내준다? 이정도 퀄리티 이정도 터치 이정도 강약을 내준다 라는 거는 뭐 뭐랄까 그랜드 피아노를 사야 할까 뭐 그런 정도의 생각입니다 피아노를 잘 치진 못하지만 하나 또 쳐보자면 피아노를 잘 치진 못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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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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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 ss 피아노를 이 가격에 가져가시는 분은 정말 복받을 드시는겁니다 진짜 행운 이십니다 제가 이걸 물건을 파는 업자라서가 아니라 아무튼 좋은 피아노니까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